안녕하세요 오드캠입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원용톱을 스킬이라고 부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브랜드 네임 자체가 원용톱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스킬 영어로 서큘러스 오라고 검색해보면 스킬 원용톱이 많이 검색이 될 정도로 해외에서 유명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킬 20V 충전 6.5인치 원용톱에 대해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목재 원용톱 가이드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인치 165mm 켜기용 원용톱날 1개가 포함되어 있구요 스토퍼를 누른 상태로 풀리지 않도록 육각 렌치로 잘 조여주구요 0도에서 50도까지 편하게 베벨각도 조절이 가능하구요 고속충전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5분만에 충전이 가능하구요 톱날 깊이 최대 61mm까지 재단이 가능하고 45도일 때는 43mm까지 재단 가능합니다 목재 두께보다 좀 더 내려오게 톱날 깊이를 조절해주구요 제일 마지막에 배터리를 끼워주세요 전자식 브레이크로 작동 스위치를 놓으면 즉시 회전이 멈추구요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ED 라이트가 있어서 정확한 톱날 위치 파악이 가능하구요 재단하고자 하는 선을 그어주고 원용톱 플레이트의 길이를 재줍니다 스킬은 104mm 원용톱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재단선에서 104mm 안쪽에 가이드를 대주고 재단해줍니다 고성능 브러쉬리스 모터를 사용하구요 5400rpm 깔끔하게 잘렸죠 60mm 목재 두개를 준비합니다 직각이 매우 중요하구요 목재 하나를 선에 맞춰서 가로로 대주고 엑스퍼트 드라이팬으로 4개의 점을 찍어주고 이중 드릴 비트로 피스 구멍을 뚫어줍니다 목공에서 이중 드릴 비트는 필수입니다 직각이 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피스 결합해주구요 직각 딱 맞죠 그리고 원용톱으로 한번 밀어주면 원용톱 가이드 완성 이쪽이 기준입니다 그냥 십자가 모양입니다 간단하죠 재단하고자 하는 모재에 선을 그어주고 십자 원용톱 가이드의 화살표에 선을 맞춰주고 그대로 원용톱으로 재단하면 됩니다 훨씬 간편하죠 정확하게 재단됩니다 이번에도 목재 두개를 준비해줍니다 넓은 목재 위에 작은 목재를 올려주고 타카로 박아줍니다 정확하게 수직 안맞아도 됩니다 그냥 대충 박아주구요 그리고 원용톱으로 한번 쓱 밀어줍니다 원용톱 가이드 완성 간단하죠 짜투리 목재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0mm 재단해볼게요 100mm 선을 그어주고 선에 맞춰서 원용톱 가이드를 고정해줍니다 원용톱 가이드 위에 올리고 그대로 밀어주면 정확하게 재단이 되구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깔끔하죠 스킬 원용톱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힘이 좋구요 동급 디올트 모델 5150rpm 스킬은 5400rpm 스킬이 힘이 더 좋구요 스킬 20V 4.0A 배터리 두개 포함 가격 35만원이구요 같은 사양 디올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원용톱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자식 브레이크로 토날이 바로 멈추기 때문에 현장에서 훨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킬 20V 충전 원용톱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영상에서 보여드린 십자 원용톱 가이드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만 부탁드리구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오늘 보여드린 스킬 20V 충전 원용톱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착되신 한 분께 자막 제공 및ओ yards